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고기를 팔던 상인들은 수십 년 해오던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. 당장 생계를 걱정하게 됐는데 폐업 보상 마련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.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. 개고기 관련 업소 10여 곳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칠성시장 한 골목입니다. 보신탕과 건강원이라고 적힌 간판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업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. 개식용금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십 년 영업을 해오던 업주들은 당장 다른 생계수단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이나 증식, 도살 행위뿐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.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데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. 특별법 시행에 따라 칠성시장 업주들도 법 공폴로부터 6개월 이내 대구시의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특별법에는 또 전업과 폐업하는 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업주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. 고령의 업주들에게는 새로운 생계수단을 마련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보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동물보호단체들도 신속한 관련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5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기의 보호와 돌봄 미용 마련을 주장했습니다. TBC 김낙성입니다.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경고문은